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. 2018년도 영지대학교에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4차 산업혁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초연결, 또 융합, 그리고 빅데이터,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분야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ICT 융합대학은 어떠한 전공보다도 전도유망한 그런 학과들로 모여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 대학에 오셔서 젊은 패기와 또 열정을 마음껏 펼쳐내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